안녕하세요. K-Wave 팬 여러분들. 저는 옴무에 옴미입니다. 네, 저는 옴무에 뭡니다. 저희는? 옴무예요. 네, 저희가 오늘 옴므로 K-Wave 첫 화보 촬영을 마쳤는데요. 또 얼마나 예쁘게 나올지, 무대도 많이 되고. 또 K-Wave 팬분들이랑 또 만날 생각을 하는 게 기분 좋습니다. 가서 사진을 찍는 그런 스킬들이 느는 거 같아요, 괜찮으신가요? 아, 그럼요. 단점은 가리고 장점은 보완하고. 무대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항상 진심인 거 같아요. 최선을 다해서. 진심으로 준비한 무대를 항상 보실 수 있는 공무여 무대이지 않나. 여러 가지 곡들을 시도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옴무의 가능성을 보시고, 다음에 또 옴무 곡이나 옴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, 여러 가지 방송에서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많이 인사를 드릴 거 같으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, 사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K-Wave 팬 여러분들,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, 행복하시고. 저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지금까지 옴무의 이현이오고요, 옴무의 청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